나는 촬영 당시에 카메라 없는 곳에서 스킨쉽을 한 적이 있다. 오, 나도 생각했어요. 맞아. 자, 투표합니다. 하나, 둘, 셋! 눌러주세요. 다들 누르셨나요? 다들 누르셨나요? 야, 없어요. 다들 누르셨나요? 야, 없어요. 뭐야? 뭐야? 한 명! 한 명? 혼자 할 수 있나? 혼자 할 수 있나? 혼자? 누군가는 했는데 상대는 못 느끼는 건가? 뒤에 머리를 살짝 만드는... 뭐지? 공개되는 게 아니잖아요, 그렇죠?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저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? 근데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지금... 누구? 수진 씨가 눈을 좀 피하는 것 같긴 한데... 수진 씨가 눈을 좀 피하는 것 같긴 한데... 아, 왜 그래? 투표합니다. 하나, 둘, 셋! 수진 씨가 눈을 피하는 것 같긴 한데... 아닌가요? 맞아요. 어, 맞대요? 어머, 나 어떻게 나 약한 수 있었던 것 같아? 네가 얘기해도 되나요? 네, 네가 얘기해도 되나요? 우리 그냥... 그래서... 언제였지, 그거? 데이트 끝나고... 데이트 끝나고... 카메라 없을 때... gun、 who so manyvenir... 꽃... 쉬 dobr the real... 고 Enum... 여러 가지...! 여러 가지 cog ifJa 그날! 아... 어떻게 까먹을 수가 있어? 예사 이 말을 안type까? 하... soi 저희가 이제 마지막 데이트 한 날 저희끼리 몰래카메라 우리 둘만의 몰래카메라를 하자면서 이렇게 잡았었던 적이 있어요, 손을 우리 사귄다 장난으로 몰래카메라 하려고 손을 잡고 이렇게 편의점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손을 잡았던 적이 있어요 제작진 역으로 속이려고요? 제작진분들이 못 보셨나요? 봤어요, 다 찍고 있었어요, 핸드폰으로 찍어야 하니까 아, 그때, 아, 그러네 근데 수진 씨는 기억을 하는데 우리 준호 씨는 기억을 못하네요 네,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자, 다음 질문 넘어가보죠 자, 그다음 질문입니다 Venus 선거 나 니ibi 니비 한글자막 by 한효정